이번 시간에는 PHP 웹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들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오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서버에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일반적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일단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서버라고 하는 환경 자체도 그다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또 이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설정할 것도 많고 또 이해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인 지식 또는 시스템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것을 권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SSH라는 걸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서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장만하셔야 돼요. 서버는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웹 포스팅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코딩의 수업 중에서 개발환경,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도 서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웹 포스팅이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비용을 지불하고 서버를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웹 포스팅을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와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 텍스트 큐브라고 하는 설정 블로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뒤에서 제가 살펴볼 거지만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zip 파일은 zip라고 하는 형식으로 압축된 거고 tar gz라고 하는 것은 tar 그리고 gz라고 하는 방식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것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ft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서버 웹 포스팅이 됐건 아니면 클라우딩 컴퓨팅이 됐건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업로드 할 때는 보통 ftp를 이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생활코딩에서 파일질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파일질라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서버로 접속을 할 겁니다 이 서버를 세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 생활코딩 강좌,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질라 강좌 안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서버로 접속을 했고 리모트 사이트로 들어가서 디렉토리를 제가 직접 입력해서 디렉토리에 위치를 했고요 아까 제가 텍스트큐브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이 로컬에 있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zip와 tar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두 개를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로컬에서 파일을 여러분들의 윈도우나 맥OS에서 파일 압축을 푼 다음에 압축된 파일을 통째로 서버로 업로드 시켜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업로드가 끝났으니까 이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 압축된 파일을 일단 압축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지금 putt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 ssh고 putty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ssh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맥과 같은 컴퓨터에서는 리눅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putty 사용법에 들어가 보시면 putty를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ssh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utty를 제가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놨고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업로드한 파일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런 디렉토리에다가 위치시켜놨어요 파일을 그리고 ls-a 되는 파일의 목록을 보는 명령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업로드시킨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파일이 열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파일로 압축하고 묶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유통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압축된 파일은 대체로 zip로 압축이 되어 있거나 이 확장자면이 targg라고 이렇게 gz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타르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면이 타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타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명령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면 되고요 zip, zip으로 압축명이 끝나는 것은 이제 언집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tar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tar 그리고 뒤에 있는 x, v, f, z, p는 이 tar라고 하는 명령의 옵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압축을 풀기 위한 옵션이고요 압축을 하기 위한 옵션은 또 저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tar로 되어 있는 파일명을 기술을 해주는 거죠 t, e, x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탭키를 누르면 자동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ar 그리고 gz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 압축된 파일이 압축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명령어가 올라가죠 ls-al로 디렉터리를 조회해보면 아까는 없었던 tc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디렉터리가 잘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zip, zip으로 지핑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은 언집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언집하고 텍스트 큐브하고 엔터를 누르면 예 지금 이미 아까 tar로 압축이 풀려있기 때문에 예 중복되는 파일이 생긴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저는 all이라고 해서 오버라이팅, 덮어쓰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 안에 제가 원하는 파일들이 압축이 풀려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명령어들을 그 다음에는 그 진행하시면서 이 어떤 이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특정한 디렉터리에다가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게시판인데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어떤 특정한 디렉터리에 저장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디렉터리는 쓰기 기능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웹 서버의 설정에 따라서 쓰기가 불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디렉터리에 권한이 없다 쓰기 권한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대체로는 이렇게 명령어까지 표시를 해주는데 명령어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예를 들어서 nkdir은 디렉터리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의 디렉터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ls-조회를 해보면 테스트라는 디렉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디렉터리에 이 권한이 권한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 디렉터리의 권한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누구나 쓰기, 읽기, 실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자 여기 명령어가 있죠 chmod777 777은 권한입니다 권한이고요 어떤 권한이냐면 이 테스트라는 디렉터리에 이 첫 번째는 user, group, other인데요 user는 자기 자신 이 디렉터리에 대한 소유자 소유자는 여기 있는 이 going이라고 하는 이 id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소유자만 소유자에 대한 권한 이 7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이 group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other 누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other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user, group, other마다 이 숫자들을 부여하면서 권한을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거죠 777이라고 하면 모든 권한을 다 각각의 주체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est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여기 test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아까는 보시면 이것이 권한인데요 read, write, 실행, execution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위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test가 지금 모든 부분에 마이너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 test라고 하는 디렉터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명령을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권한을 바꾸시면 되고요 사실 777이라고 하는 권한은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권한입니다 보안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777이라는 권한을 쓰지 마시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하는 권한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 애플리케이션들마다 PHP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유명하고 또 중요하고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몇 개를 정했어요 블로그 게시판 그리고 웹 로그 분석기 시스템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거기에 속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나머지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정되게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